한국말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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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두번째로 영상을 계속 한국말로 얘기를 해보려고 또 도전을 하는데요 저번에 너무 즐겨봐가지고 댓글에 또 해달라고 해가지고 오늘 어 한국말로 영상을 또 찍게 됐습니다 어 자막은 꼭 켜서 보세요 편집으로 하면 되게 오래 걸려가지고 어 제가 CC2O로 자막을 넣을거에요 어 진짜 서툴지만 재밌게 봤으면 좋겠네요 오케이 지금은 제가 그로브에 왔구요 여기는 아주 유명한 쇼핑센터라고 하나 어 되게 오늘 덥지만 안에 들어가가지고 쇼핑할 수 있는 아웃도어 쇼핑몰이구요 어 친구 에이미가 넓스트롬에 있어서 지금 찾으러 갑시다 지금 세인어랑 신발보고 있는데 이게 이름이 좋은 슬라이드라서 사고싶네요 근데 500불 빠이 넓스트롬 말고 바니스에 있다 하네요 바니스도 넓스트롬같이 브랜드 아주 유명한 브랜드를 많이 들고 있는 어 어떻게 얘기하지 그래서 넓스트롬삭스 니블마크스 바니스 좀 다 비슷한 81도 오 그런데 너무 더워 내일은 95도 근데 여기 너무 예쁘지 않아요? 걷기 딱 좋은데 바니 제 친구 2층에 있다네요 에이미 찾았어요 안녕 30% off sale Anthropology Anthropology 그릇 좋아 오 야 이거 잘 정말 예쁜 거 많아요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 Rifle Rifle 예쁘지 오 야 이쁘다 에이미는 영어로 저는 한국말로 근데 얘도 한국말 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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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잘해 여기에 한국 메이크업도 있는데 여기 K-Beauty가 진짜 어디 가도 다 있는 거 같아요 리더스 마스크 너무 좋고 이건 뭐야? 오 잠깐만 RMS 여기 잠시만요 근데 뭐예요? 음 이거는 메이크업 바이 The Victoria's Secret Angels Makeup Artist 세일 코너 하! 아이폰 6 아 저기 그릇 이거 이거 아줌마 아줌마 스탑 아줌마 스탑 하 오케이 가자 탑샵으로 가자 탑샵 완전 커요 여기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탑샵은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치? 어? 블랙핑크가 이런 걸 입은 걸 봤는데 탑샵 거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크롭탑이었는데 예쁘다 여기 왜그래 창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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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불이야 이게 와우 얘는 40불 근데 잠옷 같아 꼭 사고 싶은 게 안 보이니까 가도 될 거 같아요 근데 탑샵 진짜 트렌디하죠 저 어서 지금 커피샵으로 왔어요 여기 되게 유명해요 베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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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우리 같이 영상 하나 찍을 거라서 콜라보 아이디아 짜러 왔어요 네 저희 둘 다 한국말이 서툴러가지고 오늘 영상은 진짜 짧을 거예요 근데 어떤 영상을 찍을지 참 고민 중 두 시간 동안 좀 일 좀 하고 이젠 스프림이라는 옷가게 들렸다가 저녁 먹으러 갈 건데 제가 그동안 빵만 먹어가지고 진짜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될 거 같아가지고 오늘은 샐러드를 먹기로 했어요 드디어 드디어 슬슬 앞이 보입니다 드디어 1번입니다 스프림 동생 진짜 좋아할 텐데 이거 워 스프림 하이 제가 원하는 디자인이 없고 동생 사이즈도 없어서 그냥 나왔어요 진짜 1분 2분 그렇지 오래 안 있었어 오래 안 있었어 아이노 저녁 먹으러 배고파 오늘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지 되게 피곤하네요 아이젠 오늘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지 오늘은 드디어 집에 왔고 편집 좀 하고 친구랑 TV 좀 보고 그리고 와인 마시면서 수다 떨고 그렇게 오늘은 끝 끝낼 거예요 사실 한국 친구들이랑 이렇게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맨날 미국 와서 이렇게 찍는데 다음에는 꼭 한국 가서 예린이랑 한국말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블로그 봤습니다 오늘의 주제에 대해 오늘의 주제에 대해 이 블로그는 여기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의 주제에 대해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